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첫번째 기본작업-1번은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거라서 여러분이 직접 실습을 하시구요. 기본작업-2번 시트 서식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B1부터 H1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맞춤 탭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은 새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글꼴에 가셔서 맑은 보딕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요. 새굴림을 찾습니다. 글꼴 새굴림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글꼴 크기, 크기라는 도구를 이용하셔도 되구요. 또는 글꼴 크기에 가셔서 18포인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 서식을 지정하셨구요. 두번째 B12부터 C12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부터 C13을 선택하시구요. 홈에 맞춤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셔서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다시 한번 B13부터 H3까지 선택하시구요. 홈에 가셔서 글꼴 탭에서요. 채우기 색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주황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맞춤 탭에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가지고 제목 행에 대한 배경 색깔, 채우기 색과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합니다. 다음 D4부터 G13까지 선택하시구요. 심표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홈 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시 H4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구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겠습니다. 라고 샵,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마지막에 0일 경우 0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0을 표시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한글로 원자를 입력합니다. 원자는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셔도 되구요. 한 글자 정도는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니까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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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 그 다음에 원자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11세를 선택하시고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H1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구요. 최저, 판매, 영업소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메모의 경계라인을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 탭을 클릭하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면 메모를 삽입한 후에 자동 크기로 지정하시오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구요.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은 P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셔서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서요.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에 적 클릭하셔서 범위 정한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두리에 가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G13 셀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12 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도구에 가신 다음에 대각선 방향을 각각 클릭하셔가지고 대각선 방향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대각선 테두리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본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A4부터 I15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신 다음 조건부 서식 클릭하시구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성별이 여라고 되어 있구요. 여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이 두가지인데 하나가 아닌데 여러가지인데 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엔드 조건이구나 라고 AND 입력하시구요.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성별이 입력된 C4를 선택하니 절대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를 한번 누르면 핵만이 고정되구요. 다시 한번 F4 누르면 C10만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여와 같습니까? 심표 두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심표로 구분하시구요. 두번째 조건은 총점이 7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이 입력된 I4를 클릭하되 F4 한번 다시 한번 F4 누르셔서 달러 I4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7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조건을 입력하셨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가지고 글꼴색은 네 글꼴색에 표준색에 가셔서 파랑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표준색 파랑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성별이 여와이면서 총점이 70점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글꼴색이 파랑색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까지 기본작업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색상을 표시하는 건데요. D3세를 선택하시구요. 모델명에서 오른쪽 두 자리가 이제 BR이면 달색 BL이면 블랙 검정색 WH 화이트는 흰색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3세를 컷을 갖다 놓으시구요. 뒤에 있는 두 글자만 먼저 한번 추출해 볼까요? RIGHT라는 함수를 선택하시구요. B3에서 신표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모델명에서 뒷자리에 있는 두 글자만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포함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equal 다음에 if 만약에 조금 전에 추출한 값이 BR 브라운이며 BR 문자 입력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갈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구요. 다시 다시 if 함수를 통해서 그러면 두 번째 BL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똑같이 작성할 거라서 equal을 빼 나머지 신표까지 한꺼번에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신표 뒤에서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조금 전에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을 수 있구요. R 대신에 BL로 바꾸고 블랙에서 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갈색 대신에 검정색이라고 입력할 거구요. 그 다음 블라운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면 이제 흰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은 그냥 큰 다운편 묶어서 흰색 이 뿔을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를 두 번 닫아주시구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가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는데 모델명에서 D에서 두 글자 추출한 값이 브라운 BR과 같습니까? 그러면 갈색 다시 물어봐서 블랙과 같습니까? BL과 같습니까? 그러면 검정색 나머지는 흰색이라고 표시하셔도 되구요. 또 하나 교재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흰색을 조건을 바로 작성해서 쓰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if 함수를 한번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if를 복사해서 뒤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마지막에 BR이면 갈색 BL이면 검정색 마지막에 WH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WH라면 저희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if를 3번 사용하셔도 됩니다. 틀린 건 아니구요. 문제에서는 흰색까지만 나와있으니까 마지막에 if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흰색 처리하셔도 되구요. if를 3번 사용하셔가지고 흰색과 같습니까? 마지막 if 함수를 사용하고 3번 사용하게 되면 가로가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어느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if와 right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if를 2번 사용해서 작성하셔도 되구요. 3번을 사용하셔도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가 주어진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다면 틀리지 않구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k4셀에다가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영어와 전산에 모두 70점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구요. 함수는 sum if s 하고 count if s 하고 average if s 가 있는데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count if s 가 맞겠죠. 그래서 k4에 갖다 놓으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함수 추가에 통계 갔을 때 count if s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를 물어봅니다. 영어 점수가 있는 h3부터 h11을 선택하구요. 여기에 있는 값 중에서 7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다시 두 번째 영어 점수가 70점 이상 이라면 다시 전산 점수에 가서 i3부터 i11 영역에 가서 이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7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둘 다 70점 이상인 데이터가 3건입니다. 3이라고 구해지구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입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수를 구하시오. 등수는 학계가 가장 높은 사람 3명에 대해서 1등 2등 3등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요. 25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rank 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열고 바로 왼쪽에 있는 학계 d15가 본인을 포함해서 나머지 학계들 중에서 순위를 구하고자 합니다. 드래그를 하려고 했는데 드래그가 잘 안됩니다. 이럴 때는 거꾸로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돼요. d23부터 d15까지 드래그는 되실 거구요. 비교와 학계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별도로 옵션은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번째 153은 등수가 7등입니다.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했더니 188점 183점 180점 1 2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등 2등 3등은 이렇게 표시할 거고 나머지 공백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15셀에 equal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구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했던 순위가요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1등부터 써야 되니까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1등이라고 할 거구요. 우리는 1이면 1등 2면 2등이라고 써야 되니까 1등이라고 입력하고 신표 다시 어? 1등 아닙니까? 그럼 다시 2와 같습니까? 그럼 2등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if 랭크 함수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equal을 뺀 나머지 신표까지 범위 정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1 대신에 2하고 같습니까? 그럼 2등 다시 신표 뒤에 가서 컨트롤 V 해서요. 수식을 확장을 해서요. 2와 같지 않다면 이제 3과 같습니까? 그럼 3등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마지막에요. 1등 2등 3등 까지는 1등 2등 3등 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다운표 열고 큰다운표 닫아주시구요. 이 풀을 3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가 하나 둘 셋 검정색을 바뀔 때까지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1,2,3등 까지만 등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백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품 코드가 여기 지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에서 INK PRL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오른쪽에서요. 상품 단가표에서 찾아가지고 단가를 찾습니다. 상품 단가표의 왼쪽 첫 번째 열여에서 상품 번호를 찾고 두 번째 열여에서 단가를 가져와서 우리는 판매량과 곱해가지고 단가를 곱해가지고 판매 금액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J1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왼쪽에 상품 코드 왼쪽에는 세 글자부터 먼저 추출해 볼까요? equal left 함수 이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상품 코드에서 심표 몇 글자 세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INK라는 값이 구해지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상품 코드 왼쪽에 있는 글자만 세 글자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른쪽에 상품 단가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equal 앞에다가 vlookup 이라고 입력하고 조금 전에 left 함수를 통해서 상품 코드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했는데 심표 맨 뒤에 가서 심표 이제는 단가표 에 가서 단가표 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구요.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단가표에 두번째 열에서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상품 코드에 해당한 단가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우리는 곱하기 판매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은 I15를 선택하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9월 사원별 판매 실적표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인 컴퓨터의 평균을 구하여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조건을 사용자가 미리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커서를 F28 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조건이 소속 지점 이라고 입력합니다. 소속 지점이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소속 지점 옆에다가 컴퓨터 라고 입력하시구요. 크거나 갖다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1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요. 이제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H29 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에 가셔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The Average 함수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가요. A26 부터 D34 까지 영역 안에서 저희는 컴퓨터의 평균 판매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컴퓨터가 입력된 필드 D26 셀을 선택하고 조건은 소속 지점이 서울 컴퓨터가 크거나 같다 100 이라고 입력한 조건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평균 판매수가 600 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조건은 필드명과 그 다음에 조건 각각 입력하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분석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분석작업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건데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에서 이름을 정리하기 위해 B15 셀을 선택합니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 원가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엔터 누릅니다. 남치 13 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 가셔서 순이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문제에서 B15 셀과 G13 셀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했구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15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원가 비율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는 25%인데 30%로 원가 비율이 증가했다면 30%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입력하기 위해서 원가 비율 인하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현재는 25%인데 원가 비율을 20%로 낮췄을 때 라고 20%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두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요약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요약을 클릭하시고 결과 값은 G13셀 순익의 합계를 보고자 합니다. G13셀이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만들어지구요. 현재 값 증가했을 때 인하했을 때 순익 합계가 현재 값 증가 인하했을 때 값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데이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C10셀을 선택하시구요. 월 상한액이 구해져 있는 셀을 연결합니다. 이콜 하시구요. C6셀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사실 C6셀은요. 대출금 5천만원을 연이율 3%에 1년동안 상한한다면 얼마일까를 PMT함표 통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아래쪽에 또 수식을 작성하지 않고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이 콜만 이용해서 C6셀을 연결을 했구요. 연결하셨다면 이제 C6셀 C10셀부터 선택하셔가구요. J16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도구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연이율과 대출기간의 값의 변화에 따른 월 상한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값이 행이 입력된 데이터는 가로로 입력된게 연이율이구나 라고 C4셀을 선택하시구요. 열은 대출기간 C열에 입력되어 있구나 대출기간이 입력된 C5셀을 선택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월 상한액이 구해지는데요. 샵샵샵이 표시가 되는 이유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열머리끌 D부터 J까지 선택하시구요. J와 K 경계라인에서 더블클릭하시면 열 너비가 조절이 되면서 샵 대신에 숫자가 표시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타작업 첫번째 매크로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문제는 먼저 기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구요.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코드의 매크로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C11셀을 선택하시구요. EQUAL AVERAGE 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열구요. C4부터 C10까지 선택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평균값을 구하셨다면 오른쪽으로 수식을 채우기 핸들 이용하셔가구요. F11셋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C11부터 F11 영역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매크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셨을 때 기본 도형에서 베이지를 찾습니다. 베이지를 찾으셨다면 위치는 H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평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연결할 매크로는 평균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입력된 텍스트가 현재 2010 버전에서는 왼쪽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요. 홈 탭에 가셔서요. 맞춤 탭에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요.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설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요.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서식은 C4부터 F10까지 영역을 범위 정한 다음에요. 심표 스타일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 탭에 가셔서 표시 형식에 가셔서 심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천 단위 구분교를 표시해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서식 매크로를 작업한 거를 기록을 보면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록 중지 누릅니다. 그 다음 서식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이죠. 삽입 탭에 가셔서요. 두 번째 문제는 단추네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가셔서요. 양치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H6부터 I7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바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텍스트를 바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춘은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별도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문제 작업을 하셨고요. 각각 5점씩 에서 1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5문항이죠. 각 5개 문항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고요. 각각에 대한 2점씩 입니다. 첫 번째 서식 문제는 차트에 대한 서식은 데이터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바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신장과 체중과 가슴둘레 3개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가슴둘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제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오른쪽 가로축 레이블에 갈리부와 김초로 생산부 박명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성명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에는 가로 항목축 레이블에서 편집을 클릭하시고요. 실제 저희는 성명만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4부터 B9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가로축 레이블에는 실제 성명만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성명별로 신장과 체중만 차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종료를 바꾸기 위해서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료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가로막대에 문근 가로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레이블의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기존 차트 제목은 지우시고요. 사원 건강 상태 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은 굴림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라고 해서요.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크기는 20으로 바꿉니다. 글꼴 굴림 크기 20 기본적 굵게는 표시가 되어 있으실 거고요. 다음 세로축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가셔서 축 제목에 갑니다. 그 다음 기본 세로축 제목에 가셔서 문제에서 세로축 제목이 세로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고 문제의 제목은 성명이라고 수정합니다. 문제의 3번의 차트 제목과 축 제목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네 번째 가로축의 최소값과 주단위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 0부터 200이라는 축을 선택하시고요. 가로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축 옵션에 가셔서요. 문제 그림을 참조하시면요. 최소값은 40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4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주단위는 40 다음에 50, 60, 7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아 주단위는 10이구나 라고 최소값은 40, 주단위는 10으로 수정하신 다음에 받기를 클릭합니다. 가로축에 최소값과 주단위에 대한 것을 수정하셨고요. 다섯 번째 차트 영역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붕근모소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그림자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미리 설정 클릭하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제 5개 항목의 서식 작업을 하셔서 그림과 같이 차트 작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